할머니가 예술을 아시네요 거실이 뭐 거의 뭔들이란 그림이야 이거 빨간색 쪽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노란색은 공동사용 구역이고요 학생은 파란색 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또 있나요? 집에서 똥은 싸지 말아줘요 평생을 혼자 살아요 쏘리 삼주 좋아하네 할머니 딱 3일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맡아왔다 말도 안 되는 순간 화장실 청소로 해요 아니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? 장문도 있고 크기는 두 밴대 싸다고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고 어렵죠 급하게 하려면 상하는 거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하던가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 주문 쓰러가 부모님은 안 계셔? 혼자예요? 어때? 좋지? 집안에 사랑 사는 거다 잘해줘 너무 많이 닮으면 이래요 하나 둘 셋 가족들을 같이 부모님은 안 되는 거다 왜 하나 둘 셋 아멘